저녁시간이 되니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백합이 여러 송이가 피어있습니다. 향기를 맡아보니까 완전 백합향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좋아요. 계절도 모르고 병꽃은 다시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병꽃은 너무 이뻐서 핸드폰에 내가 인증서 받고 오늘 날씨는 엄청 덥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서분우림센터에 가서 숲 받고 5시간 와서 요즘 하도 가물어서 제가 2시간 물주기 하였습니다. 꽃들도 이뻐서 물주기 안하면 죽기 때문에 내가 2시간 동안이나 물을 주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가끔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지도 주렁주렁 주렁 열렸고 아무리 가물어도 곡식은 되나 봅니다. 그리고 고추도 주렁주렁 주렁 열리는데 고추가 빨갛게 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내일 정도에 따야지 될 것 같아요. 안만해도 제가 수박도 수박도 익기 익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수박 따먹으면 맛있고요. 이분 영상으로는 좋기도 좋기도 좋으시고 어디저기 앉으시고 핸드폰 들고 한바퀴 삥 돌고 있습니다. 물주고 가끔 힘들으면 핸드폰 들고 인증샷 찍어요. 오늘 네 물주고 나서 오늘 날씨 굿 하고 이분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날이 꽃은 아직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하늘 보세요. 청명한 하늘 날이 꽃 피어 있는 우리 집입니다. 체칵 인증샷 타고 오늘 끝 이쁘죠? 날이 꽃이랍니다. 이분 영상으로 찍으려 그랬더니 날이 꽃이 너무 이쁘고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그래서 3분 영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엄청 예뻐요. 날씨는 덥지만 꽃이 말리라고 더운 거니까 철컥 3분 영상으로 오늘입니다. 하늘도 청명하고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이쁘게 찍어야죠. 3분 영상 끝 날이 꽃